어김없이 시작되는 호텔의 하루 오늘은 또 어떤 도전이 동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도전과지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 손님을 접대하라고요? 나 혼자 손님을 접대하라고요? 무슨 도전이 없는데 지킨러면 저는 죽을개라고요 가장 중요한 공인은 인도에 코인드가 손님들에서 주어졌어요 수영사들이 돈을 많이 써있다고요 그래서 전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공인은 구경이 소통이 있으니 아 맥주 뭐 이런 것도 준비하지 말고 다 빼고 이런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정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고객 정보에는 손님의 취향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책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막막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수석 버틀러가 나를 믿고 이 미션을 맡기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제가 꼭 잘 해내야겠다 좀 더 배우고 물어보더라도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해야겠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틀러에 도전하는 동주 먼저 고객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 급선무 고객 취향을 파악하자마자 객실 준비에 돌입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 또 긴장하는데 이런 메뉴 파악이 문제가 있었군요 손님 도착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과연 동주는 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미니바 준비 완료 이 놈 때문에 버틀러 되기 힘들다 그렇게 너무나 많네 진짜 생일 첫 버틀러 도전의 핵심 과제 손님을 위한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해낼 것 선후배 타보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객의 마음을 새로 잡아라 수석 버틀러의 객실 점검 시간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는 수컴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누우신 초상 수석 버틀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동주 첫 관문은 무사히 통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손님에게 정성껏 환영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버틀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첫 손님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신입 버틀러 동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행운의 북주머니 어떻게 와우 해줄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가방에 동료들 주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북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에게 주면 복이 들어오는 새로운 출발도 의미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다 손님 도착 10분 전 이미 여러 번 연습해서 몸에 익힌 순서 하지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멘트와 순서를 정리한 노트를 손에 꼭 쥔 동주 행여나 실수를 할까 마음은 초조한데요 과연 처음 만난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빌라 하하 하하 손님의 돌발 질문에 당황한 동주 수석 버틀러 수석 버틀러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로맨틱 서비스를 준비한 동주 수석 버틀러의 실시간 평가는 계속되고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수영장 안내로 객실 안내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심을 담아 준비한 환영 카드를 전달할 시간 이건 내 백신 메세지를 보도던 은 여기 저에게 공부를 보내주면 제 개인czne 선물이 한국에서 아마도 한국에서 저에게 공부를 보내주신 한국에서 그럼요 일주일이 용돈에 감사합니다 오, 손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드디어 생일 첫 버틀러 도전이 끝나고 이제 냉정한 평가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모든 대기와 함께 하는 일을 하고 또한, 그들은 지도한 것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그들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그들은 와, 놀라운 것과 놀라운 것과 놀라운 것과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에게 그의 가정에 대해 그들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들에게 고정한 것과 동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숙호 아직 마음 놓기는 이른 것 같은데요 선후배 버틀러들 앞에 선 동주 과연 무슨 일일까요? 버틀러 입문에 성공한 동주를 위해 숙호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버틀러로 인정하는 옷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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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제가 배웠던 거랑 다른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점만 조금 배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결국은 제가 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달리 최고의 특급 호텔에서 버틀러에 도전한 열정 넘치는 청춘 이동주 좌충우돌 실수 연발에도 불하지 않고 꿈을 향해 직진하는 전략 서비스는 기본 감동은 필수인 버틀러의 입문한 동주의 꿈은 더욱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총사로 들어왔을 때 그 손님이 놓아둔 리모컨 위치 혹은 그 손님이 놓아둔 펜의 위치 노트북의 위치 그 정보들을 기억하고 손님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창출해낼까 손님들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그것도 고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이게 서비스의 마스터구나 자연스럽게 제 초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최고의 서비스란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극한 마음 그 소중한 가치가 동주를 다시 한번 가슴 끼게 합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이거 봐요 완전 귀여워 일본에는 아무래도 도시락이 유명하니까 엄마가 해준 밥 못지않게 구성품이라든지 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진짜 맛있어 고마워 밥이 달아요 일반 도시락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 청춘을 찾습니다 도전의 무도가 될 국가와 직업의 현장을 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Süper의 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정말 묻힌 수 있습니다 바쁜 수 있습니다 자세에 정말 pardon